대전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오페라 운명의힘이 공연 하루를 앞두고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전예당은 예매자들에게 공연 취소와 환불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이로 인해 최소 2천만 원가량의 환불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당은 무대 세트 제작업체의 문제로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며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해당 업체가 무대 제작이 아닌 조명장치 제조업체여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